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강의에서는 파트 1 사진 묘사를 봤습니다만 이번 강의는 이제 파트 2 질의응답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 2 질의응답은 실제 시험에 문제라든지 선택지 부분이 인쇄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듣고 풀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나 선택지가 전혀 인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모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핵심적인 부분 다음에 선택지의 핵심적인 단어나 표현들은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지난번 강의와 마찬가지로 실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패턴 5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재 17페이지에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만 2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5번 문제 나갑니다. 자 그럼 문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여성이 뭐라고 그랬나요? 우동 또 소바 또 도찌라 가 이 데스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문형으로 뭐뭐 또 뭐뭐 또 도찌라 가 자 이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문형이 되겠습니다. 뭐뭐와 뭐뭐 중 어느 쪽이 뭐뭐 하냐? 비교 구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동하고 소바와 메밀국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동하고 국수 중 어느 쪽을 어느 쪽이 좋습니까?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A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우동이라는 음식 소바라는 음식인데 A는 뭐라고 그랬나요? 스포츠다 따라 난 데모 스키 데스 스포츠라면 운동이라면 난 데모 스키 데스 뭐든지 좋아합니다. 자 스포츠라는 단어에서 오답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B입니다. 정답은 B가 되겠죠. 남성이 뭐라고 그랬죠? 왓타시와 저는 도찌라데모 이이 됐어요.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우동도 괜찮고 소바 메밀국수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정답은 B가 됩니다. 센슈가 되면 지난주니까 지난주 민나데 모두 함께 뭐 켄가쿠시마시다. 켄가쿠 라는 단어는 한자 그대로 견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모두와 함께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죠. 다음 D입니다. 자 묵하시까라 옛날부터 치즈와 니가테난데스 옛날부터 치즈는 니가테다는 서툴다라는 의미도 되고 뭔가가 서툴다 할 때 서툴다 다음 싫어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치즈는 싫어합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25번 문제 정답은 물론 쉽게 나옵니다. 정답 B가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유형입니다. 실제 시험 파트2는 21번부터 50번까지 총 30문제가 출제됩니다만 총 50번까지 비 ohne number B가 일상됩니다. 그래서 파트2가 ción 중 하트2lında っ